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통합열차에 빨리 올라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권에 도착했고 아픈 경험도 했으니까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9일 본격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이제 야권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합 또 이렇게 서로 연대하고 합종연행을 지금 꿈꾸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황교안 전 대표는 지난번 미래통합당에서 4.15 총선 때 실패했던 책임을 지고 잠시 정치 밖에서 머물러 있다가 다시 최근에 복귀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했는데 이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5 총선 패배 후에 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는 젊은 스타일로 많이 바꿨다 그러면서 안경도 동그란 안경태로 바꿨다고 하면서 그의 새로운 정치에 들어온 각오 등을 조선일보와 함께 인터뷰를 통해서 알아본 것입니다. 먼저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권에서 지난 총선 참패 책임론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황 대표는 혁신과 공천 실패에 내부적 원인이 있었다. 정치 경험도 풍부하지 못했고 디테일도 부족했다.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 그렇다고 자질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권의 민생파탄으로 책임과 각오는 더 강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자가 대선 출마할 생각인가 하고 묻자 황교안 전 대표는 적답을 피하면서 속지 않은 마음으로 국민을 위한 머슴 문직이라도 하겠다. 선수가 되든 킹메이커가 되든 목표는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첫 도전은 실패였지만 다시 한다면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첫 도전이라는 것은 정치의 시작했던 데서 여러 가지 실패를 했지만 다시 시작한다면 실수를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은 이게 대선에서 실패하지 않겠다는 뜻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실패를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함께 지켜봐야 할 대목입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당시 강성투쟁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는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자 황교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엔 여담과 도저히 말이 통하지 않았다. 멀쩡한 수사기관을 두고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 지소미아 파기를 시도했었다. 그러자 광화문에서 시청까지 수많은 국민이 몰려왔다. 국민과 함께 한 집회였고 후회는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도 강성투쟁으로 중도 확장에 실패했다는 것보다는 국민들의 염원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광화문 집회 쪽에 갔다가 또 절단했다가 함께 했다가 또 선을 끄었다가 그러니까 지금 많은 언론들이 황교안 전 대표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 굳이 지금 강성투쟁을 했다. 머리 삭발을 했다. 또는 단식을 했다. 또 광화문 집회와 함께 했다가 또 나중에 광화문 집회가 쫙 끄어가지고 4.15 총선 임박해서는 거기에 차별화된 이런 전략부제를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략전술을 해서 같이 모이고 연결하고 연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충동적인 그런 리더십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비판도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황교안 전 대표가 그동안 많은 실패도 했고 또 이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출발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보완되고 또 강화돼서 지금 나왔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다시 기자가 한때 야권 대선 주자 1위였지만 지금은 윤 전 총장이다. 그러니까 황교안 전 대표가 야권 대선 주자 1위로 올라왔지만 지금은 윤 전 총장으로 바뀌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시대의 정신이 영웅을 만든다. 문재인 정권의 위선과 내로남불로 윤 전 총장이 지지받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상황은 자주 바뀐다. 이 때문에 여러 사람이 모여 야권 통합의 빅텐트를 만들어야 한다. 윤 전 총장은 함께할 아주 귀한 자산이다. 통합 열차가 출발했고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타기가 어려워질 수가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빨리 들어와야 한다. 이걸 보면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안철수 포함해서 지금 야권의 대선 후보 되는 사람들은 다 통합을 하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전 총장과 함께 국민의당이 아닌 제3지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황교안 대표는 제3지대가 아니라 다 모아서 국민의힘과 함께 이렇게 모아서 하나의 큰 빅텐트를 만들어서 싸우자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게 안에서 대선 후보와 경선을 통해서 정해지면 연종 합행해서 모아서 힘을 강화해서 그래서 새로운 야당의 체질을 바꿔주고 또 야당 투쟁력을 강화시켜서 무지막지한 문재인 정권과 대항해야 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지금 빨라지고 있다. 시간표가 빨라지고 있고 대선열처가 속도가 빨라지니까 자칫 타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던 윤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전 대표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폭로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말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전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말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대상이 나는 아니었을 것이다. 검사 5명이 함께 수사하면 모두가 의견이 다르다. 그걸 조율해서 한몸으로 가는 것이 검찰 수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이거 당사자도 아니고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하는 것도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이 황교안 전 대표 보고 충성한다 안 한다 하는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기자가 당 대표 시절 원내대표로 인했던 나기원 전 의원이 최근에 황 전 대표와는 결이 많이 다르다라고 했던 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나기원 대표가 지금 황교안 대표가 정치권으로 나오려고 하는 걸 보고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두고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 전 의원과는 항상 진정성 있게 말을 하고 있다. 다른 큰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본다. 나를 따르는 의원들이 없다고 늘 의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기원 의원이 지금 황교안 전 대표에 대해서 좀 거리를 두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진정성이 있게 말을 하고 있다. 큰 뜻이 큰 뜻이 있어서 그런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큰 뜻이 뭔가 지금 당 대표로 나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이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가 본인을 따르는 의원들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이날 한 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전현직 의원들의 전화가 자주 걸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데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느냐 하고 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지난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에서 김기현 의원을 밀었다는 얘기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황교안 대표는 원내대표 경선에 나왔던 한 분 한 분 다 훌륭한 분들이다. 의원들과는 늘 소통한다. 김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의 첫근으로 꼽히는 추경호 의원을 원내수석 부대표로 그리고 정의경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김기현 원내대표 출마했을 때 지금 황교안 대표가 뒤에서 밀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런 한 반정으로서 추경호 의원을 원내수석 대표로 그리고 정의경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는 것은 전에 황교안 대표의 첫근이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을 밀었고 이 사람들이 지금 김기현 원내대표 주변에 있다 하는 걸 보면 이런 말이 성립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자가 좀 가벼운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가발 논란이 따라다녔고 이후 모발 이식설도 나돌았다 하니까 오, 가발 정말 아니다. 모발 이식 대단한 상상력이다. 한가닥도 이식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인터뷰는 아닌데 황교안 전 대표가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안철수 또 그리고 확장을 하면 홍준표 전 대표 등에서 야권의 대선 주자들과 함께 모여서 플랫폼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나가든 윤석열 전 총장이 나가든 안철수가 나가든 아니면 홍준표 의원이 나가든 누구든지 이 안에서 경쟁을 해서 그래서 야권의 덩치를 키우자 하는 데는 방향을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한때 실패하고 또 힘든 걸 겪어야 더 성장하고 또 성장통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니까 그런 정면에서는 정치를 처음 하시는 분들 처음부터 큰 기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하나 둘씩 이렇게 과정을 쌓아가면서 안에 내부의 내공도 커지고 전투력도 강화되고 권력도 커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태울 수가 있다. 킹메이크도 할 수가 있다. 하는 측면. 그러니까 반드시 내가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인이 플레이어도 할 수가 있고 킹메이크도 할 수 있다. 하는 측면 등을 보면 이제 이 통합 플랫폼 안에서 본인의 역할이 주어지면 거기에 맞춰서 문재인 정권을 정치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점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치인들 정치를 하면 할수록 정치는 느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지난 1년여 동안에 많은 쓰라림과 아픔이 있었는데 그만큼 정치 바닥에 대한 이해와 현실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커지면서 정치를 다시 바라보는 눈인데 글쎄요.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실패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정치는 하루하루 달라지는 생물이고 정치인들도 그렇게 많은 문제를 딛고 일어서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입니다. 항상 문제의 절벽에서 튀어오르는 그런 정치인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황교안 전 대표가 어떤 역할을 할지 윤석열 전 총장 등을 포함해서 이 대권 주자들과 잘 조합하고 그리고 이걸 가운데서 코디네이터를 할 역할을 하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프레이를 나설 것인지 하여간 역할들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